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조계종이 전국 사찰의 모든 법회 등을 전면 취소하라고 지침을 전달한 가운데 서울 조계사가 첫 초화루를 맞았습니다. 대웅전 안팎이 가득 찼던 종정과 다르게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 사찰들도 초화루 법회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법당을 폐쇄하거나 코로나19 유증상자들에 대한 사찰 출입도 금지시킨 가운데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찰들은 신도들이 참석하는 대중법회 대신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소통했습니다. 부산 홍법사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비로자나 국제선언의 모습을 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한 미술관에서 국가무용문화재 제139호 불복장작법을 재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연에는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과 전통을 최초로 선보이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btn불교라디오 올림이 btn개국 25주년을 축하하는 특집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특집방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첫 번째로 문을 연 김은국의 드리대쇼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화요일 btn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면서 교육계와 국회까지 본회의 일정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불교계도 산문을 닫고 대부분의 행사를 취소하면서 코로나19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정부 관계자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첫 소식 하경목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높이면서 교육계를 비롯해 국회까지 본회의 일정을 연기하는 등 대한민국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불교계도 산문을 닫고 대부분의 행사를 취소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역과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정부는 이런 불교계의 선제적 대응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중소한 회의를 하면서 이 경고를 경계에서 심각을 받으면서 방역 계절을 세게 했는데 앞서서 먼저 조치를 해주셔가지고 조계종은 지난 23일 초하루 법회를 비롯해 모든 법회와 성지술래, 교육 등을 전면 취소하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대에 따른 2차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국가 재난에 가까운 코로나19 사태에 국민 누구나 협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조속한 안정을 기원했습니다. 전태종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총본산인 구인사의 관광객 출입을 금지하고 전국 4차례 1호 법회도 상황에 따라 전면 취소하는 등 전국 말사의 예방수칙과 법회 조치 사항을 하달했습니다. 새해 49일 불공중인 진각종은 매일 낮 대중 공식 불사와 저녁 불사 시간에 신교도들의 동참을 금지하는 공지를 전국 시민당에 전달했습니다. 다만 진각종은 시민당을 폐쇄하는 것은 아니며 공식 불사 시간 외에 개인 정지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태고종은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각 4차례 기도법회와 각종 행사에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감염 예방수칙과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군위회는 앞서 비군위 원로회의의 취소에 이어 오는 27일 예정이었던 제28차 운영위원회와 승가연구소 개소식도 전면 연기했습니다. 26일 법룡사에서 개강할 예정이었던 2기 연불학교도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수원 봉영사도 28일 예정이었던 승가대 입학식과 비군위계 포살본 봉정식을 연기하고 산문을 닫았습니다. 매년 조계종을 비롯해 각 종단 대표를 초청해 국회 본관에서 봉행해오던 국회 정각회 신년법회도 코로나19 사태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선 불교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치료 중인 환자들의 조속한 쾌차와 불안에 뜨는 국민들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건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양상에 따라 지난 23일 조계종이 전국 사찰의 모든 법회와 성지술래, 교육 등 대중참여 행사를 전면 취소하라고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지침 후 첫 초하루를 맞은 조계사는 대웅전 안팎이 가득 찼던 종전의 초하루와는 다르게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하루법회로 대웅전 안팎이 가득 찼던 종전과 다르게 어제 오전 10시 조계사는 눈에 띄게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양상에 조계종이 초하루법회를 비롯한 모든 법회와 성지술래, 교육 등을 전면 취소하라는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보통 초하루나는 한 3천 명 정도 우리 신동님들이 동참을 하시는데 오늘은 한 몇 명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조계사는 종단에서 지침을 내린 초하루 모든 법회 전면 중단하라고 하는 지침에 따라서 조계사도 적극 현재 동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계사는 1만 5천여 신도에게 두 차례 문자를 통해 초하루는 물론 25일 신중 철야 정진, 26일 초3일 회양법회를 전면 취소하고 예불과 추건으로만 진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개인 기도를 위해 부득이 대웅전을 참배할 경우 마스크 착용과 발열 검사, 신원 확인 절차에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참여를 안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그래도 혹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열상 카메라를 체크를 하고 법당에 들어가는 분들은 인적 사항을 또 적고 손 소독제하고 마스크하고 법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회 취소에도 개인 기도를 위해 조계사를 찾은 불자들은 4단계 과정을 거쳐 법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하는 신원 확인과 발열 체크에 이어 손 소독을 마치고 마스크까지 착용해야 비로소 법당의 문이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미처 챙기지 못한 불자들에게는 준비한 마스크를 안어주며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법당을 찾은 불자들은 까다로운 절차까지 거쳐야 했지만 불만보다 오히려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철저한 관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에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이번 주 불교계는 법회를 비롯한 대중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산문 폐쇄 등 선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감염자 캐차와 국민 심신 안정을 위한 추건을 전국 사찰에서 이어갑니다. 한편 조개종도 24일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외부 통로를 모두 차단해 중앙현관으로 일원화하고 발열 확인과 신원 확인, 손세정을 통해 출입을 허가하는 등 바이러스 차단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 사찰들도 초하루 법회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법당을 폐쇄하거나 코로나19 유증상자들에 대한 사찰 출입도 금지시켰습니다. 광주와 호남 지역 사찰들의 초하루 풍경,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력 2월 초하루 광주도심 5.18 공원에 위치한 전법도량 무각사입니다. 평소 같으면 불자들로 가득 찼을 법당하니 예불드리는 스님들만 있을 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찰 측에서 초하루 법회를 전면 취소하고 일반인들의 법당 출입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광주무등산 천년고찰 증심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초하루와 초사흘 칠성제일법회를 모두 취소하고 신도들이 사찰을 출입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타종교의 무분별한 종교활동으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고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되면서 조계종단이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한 것입니다. 법회와 행사를 취소할 것을 종단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증심사에서도 이런 정부 대책과 종단지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심사는 기침과 발열 등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이 있는 방문객들에 대해 법당은 물론 사찰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등산객을 비롯한 참배객들에게 빛이 된 손세정제로 소독한 후 법당을 출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광주 인근 호남 지역 6곳의 조계종 교구본사들도 초하루와 초사흘 법회 및 기타 법회를 당분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의 긴급지침에 따라 법회와 성지술래, 철야정진 등 대중들이 모이는 각종 행사들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천선암사도 초사흘 법회를 취소하고 방문객들에게 사찰 출입 시 마스크와 손소독제 사용을 당부했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조계종이 초하루 법회를 비롯한 모든 법회와 강의, 성지술래 등을 연기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요. 사찰들은 신도들이 참석하는 대중법회 대신 유튜브 실시간 중계 등을 통해 소통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조계종에서 법회와 행사 취소 지침이 내려진 가운데 각 사찰들이 종단 지침에 따라 사찰 출입을 통제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신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부산 홍법사는 어제 초하루 법회를 취소하는 대신 유튜브 자체 채널에서 초하루 신중기도를 라이브 생중계했습니다. 신도들이 없는 가운데 주지 심산스님은 대중스님과 함께 법회를 봉행하고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 신도들과 소통했습니다. 심산스님은 비록 가정에서 유튜브로 법회를 진행해도 부처님은 어디에나 함께하기 때문에 기도정진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처님은 언제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한 그것은 곧 부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법당에 와서 함께 독창한다고 해도 부처님의 그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홍법사는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사시불공을 매일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해 신도들이 가정에서 예불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에서는 도심 사찰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 불교대학 대관음사도 텅 빈 법당에서 대중 스님들이 초하루 신중기도를 봉행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대관음사는 지난 19일부터 문을 닫고 불교대학 입학식도 전면 취소했습니다. 신도들에게는 BTN에서 방영한 회주 우학스님의 TV 강의와 유튜브 강의를 시청하고 학습할 수 있는 숙제를 공지했습니다. 초하루 법회가 취소된 서울 강남 봉은사도 주주 원명 스님과 사중 스님들이 신중기도와 추권을 올렸고 비로자나 국제선언도 유튜브 라이브 법회를 진행하며 주지 자우 스님이 신도들에게 법문을 전달했습니다. 내 행동 하나가 세상을 파괴시킬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새롭게 인식하는 기관을 듣고 있어요. 코로나 가입했을 때는 절대 떨기보다는 세상에 나의 행동 하나, 나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정말 파괴시킬 수도 있고 세상을 또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겠다. 물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각 사찰들이 출입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온 측정을 의무화하는 등 불교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안동불교사업연합회와 봉정사, 봉황사, 연미사가 경북 북부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어제 안동시청 경민관에서 안동불교사업연합회 회장 도륜스님은 성금 700만 원, 봉황사 주지 태원스님과 신도들은 성금 300만 원과 쌀 1,400kg을 전달했습니다. 도륜스님은 코로나19로 공포와 불안이 확산되면서 위생마스크가 동나는 등 취약계층의 보건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위생물품 전달로 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이 성금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동시민의 힘을 모아 사태를 헤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북 북부지역의 사철들은 가정에서 불교TV를 시청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모든 법회와 대중공약을 취소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전국으로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템플스테이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137개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정부가 지난 24일자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높이면서 코로나19 확산과 예방 방지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운영 중지 기간의 단축이나 연장, 기타 추가 지침은 추후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적인 방역과 예방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수님은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급증해 부득이하게 일시 운영 중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불상과 불화 안에 각종 불목을 봉환하는 의식인 불복장작법이 국가무용문화재 제139호로 지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미국 워싱턴의 한 미술관에서 불복장작법을 재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연에는 한국불교 문화의 우수성과 전통을 최초로 선보이며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동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이 한국불교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으로 넘실거립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미국의 국립박물관인 스미소니언 산하 프리어세클러 미술관에서 열린 불복장작법 의식시연회. 불복장작법 보존회장 경함스님을 중심으로 여섯 스님들이 선보이는 법음에 관객들은 숨죽여 지켜보고 오보병을 후령통에 넣는 의식 등 700년 이상의 전통을 찌닌 불교 문화가 펼쳐집니다. 행사는 지난해 9월부터 개최된 한국의 불상 특별전의 일환으로 현지 박물관 측의 요청과 사단법인 불복장작법 보존회에 참여하래 성사됐습니다. 특별전은 한국의 불상과 복장 유물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전시로 미국인들이 쉽게 볼 수 없는 기회이자 큰 이슈가 된 가운데 관련 세미나도 열리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불복장작법이 지난해 4월 국가무용문화재 제139호로 지정된 이후 세계 속에 유산이 되기 위한 시험 무대에 성격을 띠며 의식의 대중화와 전통성 등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는 후문입니다. 시원회는 한국 불교의 불복장작법을 해외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행사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세계인의 관심이 K-POP을 넘어 K-컬처로 쏠리는 흐름을 타 한국 불교 전통의 정수를 보다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겁니다. 특히 불상이라는 조형물에 신성함을 부여하는 의식이자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스님들에 의해 비밀리에 치러졌던 불교 의뢰라는 사실 등 한국 불교만의 고유성과 정신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음악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등 각종 문화 콘텐츠로 한국의 이미지가 격상되는 가운데 한국 불교의 위대한 전통인 불복장작법에 대한 관심과 세계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BTN 불교 라디오 울림이 BTN 불교 TV 계곡 25주년을 축하하는 특집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울림은 일주일 동안 특집방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문을 연 김흥국의 드리대쇼 현장을 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BTN 불교 TV 계곡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BTN 라디오 울림에서도 늘 함께 같이 가면서 축하를 드리면서 BTN 불교 라디오 울림 진행자 김흥국 씨가 BTN 불교 TV 계곡 25주년 축하 인사로 특집방송의 시작을 알립니다.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유튜브 생중계까지 동시 진행한 특집방송을 만난 청취자들은 방송 포교로 불법을 올바르게 전파하고 있는 BTN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김흥국 씨는 팬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BTN 불교 TV가 더 발전하고 BTN의 발전이 곧 불교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화답합니다. 어제 특집방송 특별 게스트 초대석에는 80, 90년대를 풍미했던 대한민국 대표 포크 아티스트 이주호 씨가 참석했습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사랑으로 등 수많은 명곡을 남긴 그룹 해바라기로 활동 중인 이주호 씨는 청취자들에게 BTN 개국 25주년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생방송으로 노래를 선보이며 가사에 담긴 희망적인 메시지들로 코로나19로 고생 중인 국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기원했습니다. 싱어송라이터이자 그룹 해바라기 막내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 씨도 이주호 씨와 함께 출연해 BTN 개국 25주년을 축하하고 노래 시작을 청취자들에게 라이브로 선물했습니다. 불교라디오 울림의 BTN 개국 25주년 특별방송은 김흥국의 드리레쇼에 이어 오늘 아름다운 세상 진명입니다에서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강형진 단장이 출연해 라이브가 진행됩니다. 오는 26일 수요일에는 김미진의 울림파티에 미남스님 삼총사로 고산스님, 도휴스님, 혜종스님이 출연하고 27일은 이동훈의 라라랜드에서 가수 최백호 초대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종 직능대표 선출위원회가 제17대 중앙종의 보궐선거 직능대표 행정분야의 진화스님을 포교분야의 가섭스님을 만장일지로 선출했습니다.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는 어제 위원 9명 중 6명이 출석한 가운데 개회하고 전 송광서 주지 진화스님, 전 포교부장 가섭스님을 제17대 중앙종의 직능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앞서 직능대표 선출위원회 위원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고은사, 법주사 등 종단 안팎의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부산 남구에 위치한 해안사가 화재로 요사체와 종각이 전소됐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9시 50분 해안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목조 건축물인 요사체와 종각이 전소되고 1시간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요사체 내부 정기 누전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안사 주지 고담스림을 비롯해 사중에 머물던 스님 2명은 화재 직후 긴급 대피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주지 고담스림은 화재로 요사체와 종각이 내려앉아 막막하지만 대웅전과 산신각, 황령산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고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라며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안사는 1971년 태고종으로 등록된 사찰로 60년의 역사를 가진 도량입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보선스님이 현 남북관계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과 주헌 미국대사에게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보선스님은 지난 22일 발송한 서신에서 금년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더 깊어져서는 안 되며 이제는 전쟁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서신을 띄운다고 밝혔습니다. 보선스님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 유지를 위해 남북 간의 인류의적 기본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하며 미국 대통령 선거기관이라고 해도 북미 간 대화를 지속해야 하고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평화의 철도를 연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수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지켜야 할 개율에 대한 서약입니다. 또한 개를 받는 것으로 납계라고도 하며 개를 주는 측에서는 수개라고도 합니다. 수개에는 일정한 의식이 있는데요. 가장 엄격한 것은 비구 비구니가 되기 위해 구족계를 받을 때의 의식입니다. 제가신도는 5개, 삼위 삼인이는 10개, 비구는 250개, 비구니는 348개를 받는데요. 수개에는 개를 주는 수개사, 계단에 대한 여러 가지 작법을 가르치는 교수사, 그 작법을 실행하는 갈마사의 삼사와 수개를 입증하는 7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개는 타인에게서 받는 것이 보통인데요. 대승불교에서는 개사를 얻지 못할 때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 서약해서 수개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자서수개라고 합니다. 불교 응원 아들이 김민정입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